저희 어디예요, 여기? 저희 어디 있어요? 온다, 온다. 그냥 쇼가 가서 왔어요? 파두리 감독입니다. 물떡을 먹으러 갑니다. 먹어볼게요, 러비티. 물떡. 물떡쥬. 러비티 안녕하세요, 종모입니다. 지금은 휴게소예요. 지금은 문경. 지금은 문경 휴게소고요. 아직 도착하려면 좀 남았는데 다른 멤버들은 자서 저 혼자 깨어있어요. 오늘 이제 전국에 계신 러비티 를 만나러 내려가고 있는데 너무 설립니다, 이렇게. 직접 만나러 가게 된 것도 처음이어서 좋은 취업 쌓고 올게요. 안녕. 러비티 지금 버스로 들어왔는데 러비티 원진이가 일어나 있습니다. 안녕. 지금 몇 시지? 날씨. 지금 현재 시각은 7시 17분이고요, 여러분. 네. 문경 휴게소? 간식 먹고 싶었는데 닫아서 다음 기회에 휴게소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갑다고 못 사는 그거죠? 저기 근데 휴게소 시간이 안 돼서 못 보더니 휴게소 국룰 강아지 아세요? 저기 항상 카세트 플레이하는 거에 조금 움직이고 있었어. 이러는 강아지 있잖아요. 항상 있거든요, 진짜. 어느 휴게소를 가나 항상 저 강아지는 항상 있는 거 같은데 항상 볼 때마다 너무 사고 싶어요. 뉴질랜드 살 때 유치원 끝나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 강아지 생겼다 하는데 큰 강아지다 이러는 거야. 응. 이러면서 무서워하면서 집을 들어가는데 형건 뭐냐 하니까 그 장난감 강아지가 막 막 막 막 막 막 막 이러고 왔어. 아무튼 저희는 부산 펜스타를 향하고 있고요. 최근에 또 부산을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. 부산 일단 해운대 바다가 너무 예쁘잖아요. 그래서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구경할 시간은 없겠지만 그래도 부산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 설레는 날이고 가서 러비티 군대이랑 또 재밌게 놀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여러분. 저희 어디예요, 여기? 저희 어디였어요? 부산 바다. 부산 바다 보러 왔지. 부바 부바. 러니 인 부산. 바닷가 진짜 오랜만이다. 안녕. 러니짱. 미스터 햄. 그냥 바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싶어요. 좋아. 여기 산도 있고 배산 임수라고 알아요? 몰라. 배산 임수 몰라요? 몰라. 저 몰라요. 볼 수도 있지. 위에는 산. 앞에는 바다. 배산 임수. 풍수가 풍수지니. 맞아. 저는 이렇게 부산에 와서 센서를 하고 송정 해수욕장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. 좋아요. 오 자연광, 자연광. 자연광 앨런 보여줘요. 자연광. 런샤인. 너무 밝다. 요. 우리 모래 위에 크래비티 좀 새기자. 저기 앞에 가서 새길래? 좋아. 여기 마침 막대기가 있네요. 온다 온다. 파도가 온다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. 온다 온다 온다. 온다 온다 온다. 소아. 돌진해놨어. 이거 한 번씩 넘을 것 같은데. 돌진할 때 있어요. 여기까지 돌려있는데. 차라리 여기까지 올려. 맞아. ocurrencies. 나가봐. rel진다. 지점하게 Busy. 냉dert 우리 그때 쑥쑥 갔을 때도 이거 하나 만들었잖아. 맞아요. 형 별로 안 짜요. 아니 저거 왜 먹어. 별로 안 짜. 보다가 참 좋다. 러비티. 저랑 원진이 지금 사진을 찍고 이제 좀 바다를 만끽하러 산책을 해보겠습니다.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진짜. 장난 아니에요. 들고 있어봐요 셀카도 좀 찍을게요. 지금 이렇게 바다에 나와 있고요. 전혀 화난 거 아니고요. 햇빛이 밝아서 화나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. 그래서 화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뭐가 아니냐? 화난 거 아니죠. 깜짝이. 부산에 정말 최근에 와보고 싶었거든요. 형! 그 어린 왕자? 어린 왕자. 어린 왕자 그거 유명한 게 부산 맞죠? 어린 왕자 있는 벽화마을인가? 아 몰라. 여기 알록달록한. 아마 그냥 부산일 거예요. 거기서 제가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. 오 좋아. 오! 버팅한다. 노래 한 곡 뽑아가서.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. 날씨 너무 좋아요. 지금 이러고 있어도 하나도 안 덥고 덩이 춥다 해서 헤딩 벗어주고 왔어요. 그래도 지금은 구름이 좀 많이 없어진 편인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픽댁 찍으러 왔을 때는 진짜 그냥 하늘이 온통 구름이었어요. 봉이다. 같이 놀고 싶다. 같이 놀다 그럴까? 패스 패스. 아 근데 생각보다 어린 친구들이 아닌 것 같은데? 그러니까. 어린 친구들이었으면 패스 패스! 하고 이제. 형아. 형 패딩 입고 뭐 하시는 거예요? 잘 어울린다. 있어요? 하두리 감성이에요. 뭔 쓴 감성? 하두리. 하두리요. 하두리 몰라요? 햇빛이 저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걸어주세요. 덩아 일로 와. 제가 찍어드릴게요. 1일 PD. 왜요? 근데 덩이 씨는 또 나오는 거랑.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? 송정 해설장입니다. 와보신 적 있나요? 없어요. 두 분 오늘 화보 촬영하셨는데 어떠셨나요? 화보요? 송정 화보? 송정 해설장 화보 괜찮은데요? 괜찮았나요? 지금 잠깐 해가 들어가서 해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좀 잘 나왔어요. 오늘의 OOTD. OOTD. 정민 씨도 나오셔야죠. 전 안 돼요. 약간 본인의 감성과 안 맞을 것 같은 게 좀 있는데. 그런가? 아니에요. 맞아요? 잘? 여름에 오는 게 사실 더 좋아요. 근데 저는 약간 뻘을 더 좋아해요. 바라보. 아 그래? 그리고 나는 여름 바다 보다 겨울 바다 더 좋아. 나도 겨울 바다가 더 좋아. 그래도 감성 있잖아. 여름에는 뻘. 엿뻘. 나는 빠지면으로. 엿뻘 겨어. 겨어바. 겨어바? 약간 이상한데. 엿뻘 겨어바? 아이고. 어디 아이고 어디 있어? 몸매가 옛날에 내 어렸을 때랑 비슷한데? 엿뻘 겨어보. 레비티다. 어머 연예인이다 연예인. 아 안 돼요. 연예인 나세요. 안녕하세요. 루핑이다 루핑이 아니에요 루핑이. 아 영준이다 영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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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준이. 영준이다. 영준이다. 어디 가? 어디가 어디 가? 영준이 뭐 하고 있었어요? 바다 보다 하고 있었어요. 저 내가 만들었어요. 이거 뭐야? 이거 러비티 글씨 누가 잘 썼어? 이건 뭐 만든 거야? 모래사람 이거 변동있다 지금 그림자 저거 사진 찍자 이거 찍었어? 아니요 안 찍었어? 네 올려도 돼 이거? 네 형준이 표 모래사람 네 올려놨어요 너무 예쁜데? 오 해가 다시 떴어 영진이는 겨울 바다가 좋아? 여름 바다가 좋아? 아니면 그냥 세림이 형이랑 오는 바다가 좋아? 저요 아 진짜? 네 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상관없지? 겨울이나 여름이나 형 나 한번 찍고 있어봐 차게 진짜? 됐습니다 간다 야 우리 그 다음 올 파도가 얼만큼 올지 올지 예상해서 제일 깊숙이 용감하게 들어가 있던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 준비 시작 시작 난 여기 난 여기 내가 이겼다 내가 앞으로 갔잖아 그만 갔으니까 내가 아니야 내가 이겼어요 로비티 여기 바닷 냄새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온 김에 뭐가 되지 않겠나? 바다가 나오게 찍어야지 근데 진짜 여기 사시는 분이 좋긴 하겠다 확실히 부산이 바다가 이쁘네 오는 이유가 있어 또 횟집도 있네 그걸 알아야 돼 말 알아야 돼 우리 둘 다 부산 처음이잖아 맞아 나 태연아 수영아 봤어 부산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또 왔는데 물떡 안 먹을 수 없거든 안 팔면 어떻게 된다 물떡? 안 팔면 뭐 딴 거 먹어야지 군밤도 있네 좋다 별로 춥지도 않고 바닷가는 원래 추워야 되는 거 아니야? 딱 가을 날씨인데 진짜 여기가 찐 가을 날씨 어우 핫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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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하겠다 나 처음 먹어봐 살면서 핫도그 진짜 빨리 처음 먹어봐 손에 담아 띵 손에 담아 띵 간절 핫도그 사왔어 와 국물 맛있다 이런 국물에 담가져 있었으면 맛이 없긴 한데 인생 첫 물떡을까 맛있는데? 디스 이즈 부산인가? 사장님 핫도그 하나 주세요 사탕, 케찹 다 해줘 케찹만 해주세요 어머니 너무 잘생기 딱히 안 나와 아유 케찹만 해줘 네 물떡이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니 뭐 물떡물떡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에는 또 핫도그 엔딩이야? 핫도그 또 못 참았거든요 날씨 갑자기 좋아졌어 돗자리 깔고 먹어도 될 것 같아 돗자리를 왜 깔아? 그냥 앉는 것이 원래 인생은 모래바닥에? 어 진짜 팬사인회 하러 와가지고 구경까지 제대로 하고 가네요 필링하네요 진짜 들어가도 별로 안 춥겠다 서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칼찌찌개가 뭐야? 갈치인가? 갈치? 혼자 고독을 즐기고 계시는 송형준씨에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물 담갔어요 먹어볼래? 물래 설땅 안 묻혀대 빵만 먹었어 몇 개쯤 묻었어 진짜 이거 우무 했잖아 먼저 했는데요? 왔잖아 저 가서 민희 사진 좀 찍어주고 올게요 안녕 은근슬쩍 닦네 오른손만 물 담갔어 그래? 방금 오른손 아니었어? 왼손이었어 반만 어어? 아니야 지금 저기서 또 가을 남자 지금까지 얼큰하게 주무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 저기 물떡 있어 배고파요 여전히 얼큰하게 주무시고 일어나셔도 여전히 빛나는 얼굴이시네요 아하 이 와중에 왼쪽 사수하는 거 봐 내가 물떡 있어 물떡 먹어 저는 사진을 좀 찍어볼까? 밴드부 밴드부 아 그러네 오랜만에 받아 봐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어렸어? 응 나만 이렇게 난리나? 자연스러워 살짝 옛날 어렸을 때 레오나드도 오 칭찬인데 극찬이다 극찬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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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와요 갑자기 비가 와요 빨리 데뷔 빨리 데뷔해야 돼 데뷔 데뷔해야 돼 데뷔해야 돼 비 비 비 많이 비 비 비 비 비 야 많이 온다 진짜 아 바스코 못 온다 끊을게요 안녕 안녕 원진이도 물 떡 물 떡 싹 아 와 물떡 먹는대요 물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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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떡을 먹으러 갑니다 물떡 물떡 비 온디 영원히 물떡 어 비 와요 비 비 온다 물떡이 어디 있어요? 물떡이 있어요? 네 있어요 계좌이체 돼요? 네 뜨거워 뜨겁다 여기 나 나 나 나 먹어볼게요 러비티 물떡 물떡 물떡쥐 왜 물떡쥐야 이게? 음 근데 매콤하잖아 감자 나 나 간장 안 해? 화장님 이건 뭐예요? 이거 이거 아 고동이에요 고동도 좀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이제 가야 돼요? 닭꼬치도 하나만 주세요 네 물떡도 네 개만 포장해주세요 그러면 아예 그거 안 해 나 흔들었고 새 오 오 대박 전 줄게 네 저희는 지금 배구에 도착했어요 배구에 도착해서 이 크림이 가득 담긴 단밭빵을 먹고 있었어요 처음에 먹고 깜짝 놀랐어요 원래는 빵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앙 깨물어야 되는데 깨물자마자 전에 크림으로 차 있으니까 이빨이 쑥 들어갔어요 이거 먹어봤어요?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치 원래 묻히고 먹는 게 예쁜 게 맛있는거지 에 Radi queen 거 Similar 에 Radi queen 감사합니다.